이런 모습을 바라는 그 누구가 볼 때는 아주 우연처럼 시기적절하게 이런 인터뷰가 나오기도 하고요. 저는 우연도 아닐 뿐더러 정의로움이나 당을 위한 마음으로도 안 보이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선 것 같은 애잔한 모습으로 그냥 보입니다. 이재명 사법 이스크는 계속 변해오다가 지금까지 불리던 그 많은 사안들은 다 어디로 가고 갑자기 대선 자금이 창조되어 나타나고 이보다 더 신기한 것은 대선 자금은 마치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듯이 언론이 반응한다는 것이고 제대로 된 반론이나 의혹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알고 있었지만 기회를 기다려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장과 반론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동규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에 관한 증거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언론의 제목을 보면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범죄가 확정된 듯한 제목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동규가 이략 영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제목들도 눈에 보입니다. 김용 부원장의 구속은 어느 정도 예견했습니다. 그 정도의 준비도 없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면서 영장 들고 검찰이 대낮부터 나타나 대체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며칠 전부터 여러 설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여러 설들 중에 하나가 지금 보는 모습처럼 김용은 체포및 구속되고 유동규는 풀려난다는 것이고 유동규는 뇌물과 직권남용이 아닌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검찰이 흡족해야 할 만큼 첫날부터 언론 플레이를 마음껏 해주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역할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석방되었다고 저렇게 떠들지 않습니다. 유동규에게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서 죄목을 공소장에 넣어 재판에 넘기는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무척이나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죄는 검찰이 주장하지 않을 테니 무죄가 될 것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기소하지 않았으니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론의 눈치가 있으니 그나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장이나마 변경해야 그나마 판사가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구속시킬 때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검찰도 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는 별권에 별권에 별권을 만들려다가 결국에 대선 자금이라는 가장 파급력이 큰 죄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죄목으로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든지 처벌을 받지 않든지 검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모든 이슈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덮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욱 변호사에는 안양시 소재탄약구 이전과 관련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뇌물죄로 처벌받을래 아니면 정치자금법 이런 걸로 처벌받을래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기사가 말해주는 것은 아직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원하는 만큼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욱이 그런 목적으로 유동규에게 줬다고 해야 정치자금법으로 모두를 엮을 수 있으니까요. 유동규 발언이 돼서 특필되고 있지만 그의 발언 역시 카더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몰랐겠느냐 이것이 유동규가 작심하고 내뱉은 말입니다. 이재명이 명령한 것은 이재명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무엇을 명령했느냐고 물으니 그에 나온 대답이 이재명이 몰랐겠느냐입니다. 김용은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당일 자정에 유동규는 구치소를 나와 본격적으로 언론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을 연결고리로 구속해놓고 유동규를 활용해 여론전을 펴면서 대선자금으로 몰아야 정황증거와 여론재판으로 이재명을 치는 것이 가능하고 김용이 받았다는 8억 상당의 정치자금은 현재까지 발표로 보아 전달된 날과 시각, 정확한 전달 금액, 전달된 돈의 최종 사용처,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증거가 확보되었다기보다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동규의 증언이 무척 구체적이고 남욱도 이 증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유동규가 그렇게 진술하고 나갈 것이니 이제 김용이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빨리 구속해야 한다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은 아이고 그러냐고 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강력사건의 현행범도 아니고 돈을 주었다는 두 사람이 검찰 측에 있는데 긴급체포를 했다는 것은 사용처도 모르고 행방도 모르지만 의심이 가는 사용처가 있으니 이제 김용에게서 그것을 자백받아야겠다 그것입니다. 이재명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 두었으니 도장만 찍으면 잘해줄게 검찰이 하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시키고 이재명 대표와 국민을 분리시키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을 분리시키고 민주당과 국민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국힘의 뜻대로 분리가 된다면 그야말로 개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